이제 여기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팬분들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네 저는 아주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거예요 본인 몸을 이렇게 부르르 떨고 계세요 안 되겠네 노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언제쯤 이렇게 되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인사를 죄송한데 돌핀 나오니까 여러분들 돌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여러분들 오늘 고마웠어요 너무 빠지신다 아쉽다는 말이 많이 했어요 아니 별로 안 했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어록한 브래놀이 활동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네네 아 그러면 저는 활동으로 즐겁지 않았나 보세요 네? 네 아 의상이 오늘 파격적인데요? 아 예 자켓 입습니다 자랑해주세요 오 좋은데요? 3주만 활동하고 그거는 비밀이죠 아 이거 다 아쉬워 아 또 유정 군은 학창 시절에도 사자한테 공부를 이제 와서 하고 있군요 아 지금 배우면 끝이 없다 저는 이제 다시 몸이 조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을 마치고 저는 아마 헐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규빈 씨의 비트 파트는 없습니다 왜냐 왜요? 형이랑 같이 가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무거워 죽겠어요 아닙니다 다음 앨범 때는 규빈 라인 셋이네요 벌써 시간이 셋이나 진짜 나 헐크 너가 왜 열심히 한다면서요? 규빈 라인을 기대하라고 해 아니 나는 안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열심히 해도 안 돼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 세상에 좋아졌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파이팅! 아 이거 파이팅! 하나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파이어 파이어 무대에서 강렬했잖아요 네 약간 아이스가 되고 싶어서 네 제가 약간 이런 제스처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셨나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이로리 여기까지 하고 다시 원상복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지? 저는 숙련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덕토로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덕토로 가겠습니다 지각했다고 뭐라하지 않기 에이 지각 안 했습니다 지각 조금만 한 거죠 두 분 다 안녕 드디어 저의 티저가 떴습니다 흠 박수 박수 밀티저 너무 잘생겼어요 이대리 사진 잘 나왔어 제가 대리인가요? 오늘 티저 보고 어떻게 자요? 잘 자실 것 같은데 응? 이제 영상을 종료하고 이번 컨텐츠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네 그럼 미디는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 영상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뇽 정리를 안 가져가주세요 형 형 형 형 형 형 근데 아까 3주 뭐라면서 갑자기 퇴정을 형 진짜예요?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요 여기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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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푼샷을 하는 이러고 있다가 이제 엔딩 때는 딱 내려서 이렇게 둘이 보는 거였는데 이제 엔딩 때 까먹어서 좀 이따가 준영이 급하게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여기 안에서 그냥 내가 다른 거 늦었어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아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렇지만 앨범이 나오면 꼭 한 번씩 유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언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그럼 손뽀뽀 이런 거 말하셔야 돼요 하트 같은 거들 하셔야 돼요 아리오네트였지? 아니 아리오네트 아